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본능을 따르면 폭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항상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주장을 펼칠 때는 조금 여러분들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을 올린다. 좋은 생각이다. 참 근사한 생각이다. 우리 윤 대통령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반대하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브레이크를 한번 거는 겁니다. 자기 본능에 대해서. 그게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는 포퓰리즘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처럼 다수 여러분들 흥이 많고 감정이 좀 더 많은 그런 사회에서는 그만큼 선전이나 선동에 여러분들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오랜만에 뉴델리 시문의 카툰 윤서인 작가 카툰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윤서인의 뉴태툰 기본수당당 특징 기본수당이라는 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기본적인 그런 본인의 셀링 포인트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호소하는 본인도 하기 싫은 걸 누구 보고 하라는 건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돼야 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본수당을 줘야 됩니다 젊은 아마 무슨 그런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죠 안녕하세요 기본수당당 신입 디자이너 입니다 월급은 기본수당까지 추가해서 넉넉하게 주나요 의원님 1억 5천 월급도 똑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만 준다 꺼져 모두가 기본수당 이상 못 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네요 기본수당이라는 것이 사실상 말이 됩니까 기본수당을 주려면 노는 사람도 주어야 되잖아요 돈 누가 낼 겁니까 책임 거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면 국토보유세 여러분들 때려가 거두드릴 겁니까 국토보유세를 때려더라도 그냥 전부 다 여러분들 빼앗지 않는 한 기본수당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자기 형편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자기 형편 따라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우리는 조상들에게 크게 물려받은 그런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처럼 운이 좋아가지고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우리 함께 주어진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주어진 그런 제약 조건인 겁니다 그 조건 아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방법은 딴 게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몸을 움직여야 되고 누구 이야기처럼 자전거 페달 밟듯이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야 되고 값싸고 질 좋고 기능이 뛰어난 상품을 팔아서 외화를 가득해가지고 LNG 사고 석유 사고 뗄감 사고 식량 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 안 해? 일 적게 해? 전 국민에게 놀아도 이런 기본수당 줘? 망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이런 가는 길이 너무나 눈에 이런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주기 위한 거 아니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웬만큼 그냥 남한테 부담되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이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고 머리가 뛰어나지 않고 부모 한 끼기를 물려받은 게 없으면 그럼 부지런하면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남이 10시간 할 때 12시간 일하고 남이 8시간 이야기했던 남이 10시간 일을 하면 그러면 남한테 신세 지지 않고 아이들 굶기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처지하고 자기 형편을 잊어버리게 되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툭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어떻냐 하지만 그 나라하고 우리를 비교할 때 항상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는 겁니다 기본수당 이 젊은 사람이 여러분들 기본수당 이재명 당대표와 기본수당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세상에 어디 있노? 자기 손으로 여러분들 소득을 버려야 되지 노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전부 다 기본소득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거고 결국은 부도가 나고 채권당이 와가지고 이것 줄이라 저것 줄이라 해가 뭡니까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헛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죠 그게 거짓이 강물처럼 여러분들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거칠더라도 귀에 거슬리더라도 원칙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신체리라 이야기죠 기본소득 무슨 기본수당 말이 되냐 이야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윤선 씨가 걱정이라는 대목에서 일본이 독도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독도에 못 가게 될까 봐 걱정되는구나 사실 평생 갈 일은 없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 왠지 기분이 나빠 감정이 그렇게 든다는 이야기죠 그때 브레이크를 한 번 딱 밟아야 되는 거죠 본능이 지배를 할 때 일본이 김치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김치를 못 먹게 될까 봐 걱정되는구나 사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왠지 기분이 나빠 왠지 기분이 그래 왠지 기분이 나빠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소득이 왠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뺏어간다 역사를 뺏어간 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사실 잘 모르지만 아무튼 왠지 기분 나빠 사실 잘 모르지만 아무튼 왠지 기분 나빠 이 생각이 들 때가 뭡니까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일본이 라면에 뺏어가면 어떡하지? 라인 라면이 아니고 라인을 못 서게 될 바가 걱정되는구나 사실 한 번도 안 써봤지만 왠지 기분이 나빠 왠지 기분이 나쁘게 만드는 게 포인트 그게 여러분들 바로 본능이 자신을 지배할 때 본능이 자신의 두뇌를 마비시킬 때 본능이 자신의 눈을 가릴 때 본능이 자신의 귀를 가릴 때가 바로 왠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거를 제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한 해 여러분들 뭡니까 2천 명의 여러분들 입학 정원을 의과대학에 늘려야겠다 왠지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한 번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 어렵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나라 헐 트루트 가수는 계속 구속됐네 강형욱은 여론 반전에 성공한 것 같고 옥심은 돌아왔는데 반쯤은 그닥 피식대학교도 결국 나락 같고 여전히 여론은 죄 아니고 너는 왜 그렇게 그딴한 이슈에 관심이 많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도대체 무가 되려고 남의 일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이죠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의 요지는 지나치게 여러분들 분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분노해 완전히 박살 내버린 거죠 보시게 되면 주 5일째가 좋아요 주 4일째가 좋아요 당연히 4일째가 좋다고 하겠죠 저요 저는 주 4일째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때가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데 왜죠 왜냐하면 5일 일하는 것보다 4일 일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이렇듯 우리 국민들은 주 4일째를 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아마 그런 kbs 뉴스에 우연히 윤서인 작가가 보셨던 모양입니다 아 그랬구나 몰랐는데 주 4일째를 제일 원하지 않을까 주 0일째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니까 주 0일째 하자 나라가 안 망하게 하는 안 망하는 게 정말 신기하다 점점 어려워지겠죠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굉장히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보는 겁니다 돈을 빌 곳이 없어 이것까지 쓰는데 40조 육박한 카드론 이런 것은 그냥 흘러가는 소식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여러분 가는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덜 일하고 정부에 다 이런 빨대대가 여러분들 돈 뜯을 생각만 하고 썩가래가 썩는지 기둥이 썩는지도 여러분 다 관심이 없고 반도체 여러분 전력망 여러분들 까는데 10년 15년씩 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 개인은 단박에 이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지만 사회라는 것은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요 대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성에 따라가지 여러분들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다 이제 이 윤서인 작가의 눈에 포착된 레이더망에 포착된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는 그냥 웃고 넘어갈 사안이들이 아닌 겁니다 전체가 다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